안녕하세요. 메타민37습관학교 메타민빌더 김영주입니다. 메타민 당뇨병 예방습관 특강입니다. 특강 주제는 잔인한 당뇨병 합병증 사례들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져 혈액이 끈끈해지죠. 그로 인하여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죠. 혈관이 막혀 수많은 세포, 조직, 기관들이 혈액을 통하여 영양분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콩팥이 손상되고 발가락이 썩어가고 뇌졸중이 발생하고 시력을 잃는 등의 잔인한 당뇨병 합병증들이 시작되죠. 구체적인 당뇨병 합병증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막막세포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진심으로 인하여 혈관들에 중간다. 모세서는 당뇨병 때문에 발가락에 있는 말초혈관이 막혀 발가락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뇨병 때문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막혀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이 시작됩니다 당뇨병 때문에 심장 사구체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만성심부전증이 시작됩니다 사구체는 콩팥 속에 있는 조직으로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만성심부전증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많이 게을을만 또는 느릴만입니다 성은 석성성이고요 만성은 느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심부전증은 콩팥신이고 부는 아니부 저는 온전할 전이죠 즉 콩팥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죠 신장 사구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여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인공 혈액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당뇨병 때문에 잇몸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치아를 잃게 됩니다 메타민 3.7 습관 플래너는 3.7을 단위로 습관을 좀 더 쉽게 기르는 습관 전문 플래너입니다 네요